뭐야 여긴 부터 크리퍼 찾을래? 하하하하하 찾아 저번에 아 뭐야 왜 또 병하고 또 똑같아 또 아 이거는 대기실 대기실 아 대기실은 인정 이번에 조금 특별한 크리퍼 찾기인데 잠깐만 파쿠모 집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야? 아 너너너 악질 크리퍼 찾기 그게 뭐죠? 크리퍼가 딱 한 마리 숨겨져 있고 2분 줄 거거든? 그거 찾으면 돼요 오케이? 딱 하나 숨겨져 있고 2분? 어 사실 파쿠모랑 파쿠모랑 둘이서 해본 건데 어 한번 찾아보라고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한 마리야 한 마리 딱 한 마리잖아 딱 한 마리도 2분? 아.. 맵을 전체 다 둘러보는데 2분이 넘게 걸리면 힘든데 아니야 맵은 좁아 맵은 이 정도 크기 아 이거라고?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오케이 인정 간다 그럼 간다 자 3, 2, 1, 고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긴 하하하하하 최대한 더럽게 숨겨봤어 아 역시 볼 게 많아 파쿠모와 달라 볼 게 너무 많아 물도 있어 물소리도 나 그거는 옆방 저기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? 잘 찾아봐 이거 맵 좁잖아 되게 전체화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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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전체화면으로는 하면 좀 할만한가? 남랄하게 숨겨놨다고? 그럼 이 나뭇잎밖에 없는데 양심을 챙기지 않은 숨김 근데 생각보다 되게 교과서적인? 저기요 네? 망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올라갈 수 있네 또? 아잇 또 올라갈 수 있어 싱겁게 밖에 숨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닌가? 아 근데 왜 다 껌해? 배경이 왜 이래 이거 아 발판도 안 보여 찾기 힘들라고 어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아 아니네 저기요 예?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한 마리잖아 한 마리 자 10초 아 분명히 나물이 안 해 4 아 이거 안 해 2 1 6 타이버볼 아니 이걸 어떻게 찾... 어딘지 알려줄게 뭔데요 여기 구석에 있습니다 여기 구석에 저기요 이거 어디 찾아... 야 1픽셀이야? 야 한 2픽셀 정도 되지 않냐? 길쭉하잖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면 풀면 보이냐? 어 그래도 보이네 다시 봐도 기가 막힌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숨겼냐 저기요 왜? 잘 숨긴 겁니까?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? 1퍼도 한번 숨겨보시죠 한 마리 가장 악랄하게 가장 악랄하게 한 마리? 여기에 방 안에서 딱 한 마리 진짜 가장 찾지 말라는 수준으로 한번 숨겨봐 오케이?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숨겨보겠습니다 오래 안 걸려요 금방합니다 어디서 다 이런 빈 공간 좋아 너무 악랄하게 안 숨겨요 저는 착해서 머플이나 뭔가 찾을 것 같아요 됐어요 다 했습니다 됐어? 네 못해요 저 더 저 힘들어서 못해요 대장 펜션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오래 안 걸려요 네 저 이거 찾잖아요 이거 찾으면 그냥 제가 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찾는다 네 찾아보세요 자 갑니다 3,2,1 고 머플이 뭐 찾으면 난 악랄하지 않는 거고 머플이 못 찾으면 난 악랄한 거고 이게 뭐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? 네 상자는 열지 않아도 돼요 저거 아니야? 에? 저거 아니야? 아닌데요 아 좀 흙인가? 흑에 회색 점elles 이걸 헷갈려 antioxidants 크리퍼가 더 밝습니다 예 더 밝게 빛납니다 야 쓰레기처럼 만들별로 했더니 진짜 쓰레기로 만들어놨네 아니 이거 저기요 아니 이거 솔직히 꺼내주세요 이걸 솔직히 꺼내줘 하나 더 하나 더 아니 제가 이걸로 20분 보냈는데 이게 여기 구석에 숨겨놨을 것이요. 구석을 잘 봐. 구석을 잘 봐. 거는 못 찾습니다. 이거는 찾아야 될 고문이 너무 많아. 진짜 겁나 많아 이거는. 어어? 여기서 보면 보이나? 저기요. 30초 남았네? 와 30초 남았다. 잘할 것 같아 나는. 역시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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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? 어디요? 아 저 검은 양털이네. 아 저기요. 이거는 못 찾습니다. 이거는 못 찾습니다. 이거는 찾을 수가 없어. 이건 찾을 수가 없어. 아 5초! 이거는 시간을 더 받아야 돼. 한 5분 줘야 돼. 파이브 오버. 양단했다. 공구예요? 어딨는데? 어딨는데? 크림퍼는 마플 시작 지점에 있습니다. 안 찾아봐도 됩니다. 네 당신 바로 앞에 있습니다. 나. 페이크였다니. 나 생긴 바로 앞에 있어요. 아니 야 근데 기가 막히게 보호색이다. 그치 아. 이야 이거는 인정. 이거는 진짜 잘 숨겼다. 마플 시작할 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. 이야 심지어는 바닥도 봤는데. 와 이거 안 보여 이거. 아 내가 이거 베드락으로 바꿔 가지고. 아 얘가 바닥에 숨겼다라는 걸 왠지 생각할 것 같았었는데. 그냥 안 뒤져보고 여기 있어. 그냥. 아 기가 막히네 이거. 감탄합니다. 인정합니다. 아 인정합니다. 창의성 인정. 좋았다. 잘생겼네. 모든 것은 페이크였고. 귀엽네. 기가 막히네요. 크리퍼 잡기. 크리퍼 잡기. 크리퍼 잡기.